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 80페이지 중개업무입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먼저 고용인입니다 고용인 제1절 고용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용인이 누군지는 알아야 되겠죠 고용인 고용인이 있고요 반대말은 고용자가 있습니다 고용자 놈자자가 들어가면 사장이고요 사람인자가 들어가면 직원입니다 직원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흔히 실장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고용인은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 공인중개사 줄여서 소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이죠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용어정위에서 했는데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요 보조원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못하고 연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중개보조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본서 81페이지 2번에 양가로 1번 보겠습니다 고용신고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고용한 경우 밑줄 치세요 사후신고입니다 고용한 경우에는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밑줄 치세요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물론 전자문서 포함합니다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안되는데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고용을 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고용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2번에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 도지사에게 자격확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즉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보조원을 외국인, 외국인 내모하십시오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냐를 입증하는 서류가 뭐냐면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트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등록관청이 직접 심사를 합니다 확인합니다 해당 정산망을 조회해가지고 확인하는데 외국인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외국인 스스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냐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5번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받아야 되죠? 양가로 2번 고용관계 종료신고 두 번째 줄에 10일 10일 내모하십시오 10일 중요합니다 고용신고는 업무개시전인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미리 하는 게 아니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고용신고는 업무개시전입니다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한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불가능합니다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안 하면 그 밖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위반으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82페이지 3번 고용인의 업무범위라고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업무범위는 소속공개사는 중개업무를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는데 보조원은 중개업무는 못하고 보조만 할 수 있다 고용인의 업무상행위와 책임인데 양가로 1번 82페이지 맨 밑에서 6번째 줄의 민사책임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84페이지 맨 위에 행정상 책임 양가로 3번의 양벌규정 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자 고용자 즉 사장 개업공개사가 되겠죠? 개업공개사의 책임인데 개업공개사 책임은 3가지 책임이 있다 첫번째 민사 책임이 있고 두번째 행정상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세번째 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자 뭐가 더 무거운 겁니까? 무과실 과실 무과실이 더 무거운 거죠 이거는 뭐냐면 직원이 즉 고용인이 잘못해서 손해를 발생시켰으면 사장인 개업공개사는 자기 잘못이 없어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또 고용인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사장인 개업공개사는 자기 잘못이 없어도 업무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 책임 즉 양벌규정이라고 하는데 형사 책임은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과실이 없으면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과실이 없으면 민사 행정상 무과실 책임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다시 한번 보면 의뢰인이 1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면 고용인의 잘못으로 고용인에게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 직원을 고용한 사장에게 손해배상 1억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손해가 1억 발생했는데 직원 잘못으로 직원에게도 1억 받고 사장에게도 1억 받고 2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죠 한 군데에서 1억을 받았으면 나머지 1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뢰인 손님은 양쪽에 다 청구해도 되고 한 사람한테만 청구해도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장이 직원 대신해서 손해배상을 했으면 고용자는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너가 배상해야 될 돈을 직원 너가 배상해야 될 돈을 내가 배상했으니 내가 배상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직원과 사장의 책임을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즉 진정으로 연대보정을 쓰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연대보정 선 것과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원이 잘못해서 손해배상을 했으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84페이지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87페이지 중개 업무의 범위인데 업무 지역적 범위 양가로 입은 88페이지 중개 대상물 그 다음에 입은 법인의 겸업제안인데 88페이지 법인의 겸업제안 별표 하시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머지 앞에 업무 지역 범위와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업무 지역 범위 지역 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 대상물의 범위 중개 대상물 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본서 88페이지 큰 2번에 보면 법인의 겸업제안이 있습니다 법인의 겸업제안 법인의 겸업제안 법인의 겸업제안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업무 지역 범위를 보면 개업공개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법인인 겸업공개사 법인인 겸업공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겸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겸업공개사 법인인 겸업공개사의 업무 지역은 전국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해서 겸업하면 전국 어디에 있는 물건이든 중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칙개공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겸업공개사 즉 소위 중개인이라고 부르죠 부칙개공의 경우에는 업무지역이 원칙시도 예외정국입니다 이 부칙개공이라는 말 들어가는 것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지금 부칙이 아니라 법 7638호 부칙이기 때문에 2006년도 부칙입니다 15년 전에 부칙입니다 따라서 시험에 거의 출제는 잘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제한이 없습니다 중개 대상물 우리 1교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중개 대상물이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게 중개 대상물입니다 이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겸업공개사의 종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 법인인 겸업공개사든 공인중개사인 겸업공개사든 부칙개공이든 모두 다 똑같습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따라서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요 이제 법인의 겸업 제한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해마다 나옵니다 88페이지 법인이면 회사입니다 회사, 법적으로 사람 왜 법인에게 겸업을 제한하냐 하면 외국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을 해서 우리나라 개인중개업소와 무한자유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개인중개업소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인은 여기에 있는 6가지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1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입니다 관리대행 모든 부동산 관리대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업용 건축물 주택만 가능합니다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관리대행 하면 X입니다 임대업은 안 됩니다 임대관리대행만 할 수 있습니다 임대업을 해야 돈이 되는데 임대업은 안 되고 관리대행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은 할 수 있는데 개발업은 안 됩니다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할 수 있습니다 개발업을 해야 돈이 되잖아요 디벨로퍼,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개발업이죠 돈 되는 건 못하고 이게 개발하면 돈 됩니다 하고 알려줘야 됩니다 양가로 3번 개업 공유계사 밑줄 치십시오 개업 공유계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경영정보제공인데 시험에 공유계사를 대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면 X입니다 개업 공유계사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4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입니다 분양대행업은 할 수 있고 분양업은 안 됩니다 그리고 상업용 건축물 주택만 분양대행할 수 있고 공업용 건축물, 노업용 건축물 택지 분양대행할 수 있다 X입니다 토지 분양대행은 안 됩니다 90회지 그 밖의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인데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가 뭐냐면 도배, 이사업체, 소계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 가능합니다 용역, 알선은 가능한데 용역업은 안 됩니다 용역, 알선업은 되는데 용역업은 안 된다 즉 용역이라는 건 노무제공이죠 다시 말해서 도배, 이사업체를 소개하는 건 되는데 도배,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이 6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입찰대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부동산 매수신청, 대리 할 때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되고 공매 부동산 입찰대리를 하거나 또는 경매 부동산 건립운석, 지득, 알선만 하려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3번인데요 개인인 개업공개사, 개인도 개인은 여기에 있는 6가지 업무도 겸업할 수 있고 이거 외에도 겸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여기에 있는 6가지밖에 겸업을 못합니다 다만 부칙개공, 옛날에 소위 중개인이라고 부르던 복덕방 부칙개공은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 하려면 민사집행법, 민법, 등기법 이런 걸 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자격증 없는 분은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중요하다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법인의 겸업 제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유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이 있는데 특수법인은 특수법,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만 할 수 있고요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 등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시험에는 법인의 겸업 제안만 출제가 잘 된다고 했죠 4번 90페이지 맨 밑에서 3번째 줄 개인인 계획공개사는 겸업 제안이 없다 단 탑법에서 규제하는 거 안 된다 부칙개공은 경공매 매수신청들이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5번 91페이지 사무소 겸용인데 겸용 사무소 다른 용도로 쓰는 거 가능하죠 다른 업무를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단 법인인 계획공개사는 6가지 업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슈퍼마켓은 같이 하면 안 되겠죠 개인은 슈퍼마켓 하면서 중개사무소 운영에도 상관없습니다 6번 이런 겸업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분양대행하고 소위 MGM이라고 하죠 분양대행수수료 천만원, 이천만원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지금 현업에서 보니까 빌라 같은 거는 분양대행하면 거의 이천만원 정도 받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300에서 500만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만큼 빌라가 별로 안 좋다는 이야기죠 위험하다는 이야기죠 깡통빌라도 굉장히 많죠 오히려 매매가보다 전세가 더 비싼 경우도 많아요 빌라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겸업을 하는 것은 중개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91페이지 맨 밑에 겸업 제한이 중요한 것이라고요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했는데 1번 주택상가임대관리 가능하고요 2번 부동산 개발업은 안 되는데 개발에 가는 상담업은 가능하죠 3번 토지분양대행 토지X 하십시오 주택상가분양대행 가능하죠 택지분양대행 공업용건축물 농업용건축물분양대행 하면 X입니다 4번 개업공인유계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죠 공인유계사 대상이 아니고 개업공인유계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제공입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인유계사를 대상으로 안 됩니다 5번 어뢰인의 어뢰에 따른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력의 알선 도배의 이사업체에 소개하는 것은 가능한데 도배의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안 된다 용력 알선은 가능한데 용력업은 안 됩니다 용력업 도배업체의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안 된다 답 3번입니다 해마다 출제됩니다 법인의 겸업제한 법인만 겸업을 제한한다 왜 법인만 겸업제한한다고 했습니까 외국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것 영세한 개인개업공개사 망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인의 겸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인 겸업제한 때문에 우리나라에 11만 개의 개업공개사 중에서 지금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천 개도 안 됩니다 거의 극소수라는 이야기예요 1%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인만 들면 더 손해인데요 돈 되는 것은 못하잖아요 돈 안 되는 것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한 내용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등록 절차입니다 등록이라는 것은 개업 절차죠 자격 취득에서부터 개업할 때까지 절차가 등록 절차입니다 등록 절차 꼭 기억해야 하고요 한 문제 최소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취직하고 개업할 수 없는 결격사유 12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용인이라고 했습니다 고용인이 직원입니다 소속 공개사 또는 보조원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고용인 고용했을 때는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해야 되고 고용관계 종료되고 나면 11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법인의 겸업제한 법인은 6가지만 겸업할 수 있고 개인은 6가지도 할 수 있고 6가지 외의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4번에 보면 법인의 겸업제한 6가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이 2장만 하면 4페이지죠 2장만 하면 80점 이상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수업 들으면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